아 안녕하십니까 먹방 43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메뉴는 무엇인가 김치찌개가 있구요 코다리와 오징어치가 있습니다 아 일단은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고 맛있고 직작입니다 맛있어 아 여기 계란말이가 있군요 왜 계란말인가 익는가 40회차를 참고하십시오 41회차인가 군란말이 음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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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들어가있죠? 그럼요 아아 토드했습니다 왔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토드하였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토드 당했습니다 아 브리스타인이요? 브리스타인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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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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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먹으니까 싫어 아 왜 이렇게 먹으니까 싫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전쟁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초가 빡어요 만포인트 아니 백만까지 줘요 만포인트 아 전쟁 다시 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벤트를 항상 마일리지 받았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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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방이 그 놈의 비교충들 저는 그냥 저 할 거 하는데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산 것도 아닌데 사서 만들었으니까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지방구조 오픈 한번 해야 되겠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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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 잠깐만요 아 아 또 아주 힘든 요청이 들어왔군요 젠스톤이 무슨 맛이 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젠스톤 여기였죠 가져옵니다 10개를 먹었는데 맛있군요 그것이 젠스톤입니다 고객님들 만족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와주 바로미니에 위험합니다 아 예 전 다섯개 모아서 한번에 할거에요 음 아쉽지만 개인적인것은 비밀입니다 아이고 궁금해서 어떡합니까 비밀인데 사람 가지고 노냐니 나 가지고 노는거야 지금? 이거 비밀이라는데 나 가지고 노네 안되겠네 이거 전쟁 한번 가야되겠구만 음 음 음 음 음 블랙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음 아주 위험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네 갔습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악이 하나 필요하겠군요 음 아주 좋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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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ihnen 음 음 고춧가루 맛있어 밥 한 그릇 벌써 다 먹었군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크흠 김치를 하나 딱 먹고싶었네 한 두개로 들어왔어 마일리지로요 패스를 사거나 마일리지 코디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캐시샵에 있는걸 쓸 수 있지 어우야 하고싶은거 하는게 제일 재밌겠죠 아무것도 모른다면 블레스트 한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킹과 블레라고 하거든요 보통 킹에다 가시에 붙어있는 캐릭터가 별로 없습니다 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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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애플은 메포로 사도 교환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똑같은거 계속 나오고 똑같은거 두개나오면 어떡해 마라벨 안나오고 골드 애플은 메포로 사도 교환됩니다 아 이것으로 42회차인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